직사각형의 위시비 둘레 위에 두 점 PQ가 있다. A에서 출발한 오른쪽 근육과 같이 P는 시각 T에서 속도가 3이고 속도가 3이고 P는 속도가 3이고 Q는 T에서 속도가 2T이다. 두 점 PQ가 동시에 출발한 후 세 번째 만나는 것은 몇 초호인지를 봐야 한다. 뭘 이래 어른 거로 표발한다고 하시나요? 저, 저의 합격 문제예요. 뭐랄까, 주문고. 누구예요? 여름. 어른. 기능. 한 사람은 3이고 한 사람은 속도가 2T. 아. 한 사람은 속도가 3이기 때문에 T, 초, 한 사람은 속도가 3이기 때문에 T, 초, 한 사람은 속도가 3이기 때문에 T, 초.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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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움직임. 움직임. 거리는 속도가 3이기 때문에 Y이골 3이기 때문에 Y이골 3이기 때문에 T, 이기 때문에 T, 이렇게. 이만큼은 움직임. 이게 P가 움직임. Q가 움직임. Q가 움직임. Q는 속도가 2T잖아. Y이골 2T. 그런데 0버터 T까지. 움직임. 거리는 이 넓이지. 속도가 이루는 넓이를 했잖아.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T 곱하기 높이는 여기 T지근음. T의 T지근음. 2T란 말이지. 그리고 T제곱이 돼. T죠. 그래서 Q는 T초, 후 움직임. 거리가 T제곱이 돼. T제곱.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가고. 설마 세 번째 만나는 것은 몇 초 후인가. 아, 머리 아프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첫 번째 만나. 여기를. 자, 이 사람은 T초 동안에 강거리가 T제곱이지. T제곱. 그다음 이 사람이 강거리는 3T야. 3T. 제일 처음에. 예를 들어서. 어디 이렇게 가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고. 여기서 만났다 쳤다. 만났다 치면. 한 사람은 이렇게 와서 만났다. 한 사람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처음으로 만났다. 자, 만나게 되면. 두 사람이 만난 거리의 합이 어떻게 돼. 전체 둘레와 같았다. 두 사람이 만난 거리의 합. 움직인 거리의 합이. 전체 둘레와 같았다. 전체 둘레가 여기 10이고. 30이고. 60이지. 60. 요게 60의 정수배. 60의 정수배. 60의 정수배. 이랬나. 요게 60의 정수배. 그럼 T는 움직이고 나서 잖아. 이제 움직이고 나서. 세 번째 만나는 건. 자, 요식이 지금. T T 플러스 3 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3이고. 요게 2입니다. 자, 그거 하고. 60 N 하고. 60 N. 1일 때. 60일 때. 한번 만나요. 60일 때. 60일 때. 지금 세 번째 만나는 건. 60일 때. 그 다음에. 120이 됩니다. 180일 때. 180일 때. 이 값이. 60이. 60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T 제곱. 플러스 30. 여기. 60이. 만약에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게. 요걸 만나는 게. 자세. 응. 그냥. 새로 만나는 건. 응. 새로 만나는 건. N. 3으로. 근데 요. 잠깐만요. 요식이. 60이 되면 되죠. 잠깐만. 60이 되면. 한바퀴. 처음으로 만나는 게 60이잖아. 요거 한바퀴가. 요. 합치면 다 60이니까. 요게. 간거리 합이잖아. 요게. 간거리 합. 합이. 60이 돼야 돼. 그지. 60이 될 때. 처음으로 만나는 게. 처음으로. 그럼 요게. 60이 되려면. T가 얼마고. T 제곱. 플러스 3 T. 마이너스. 62. 60이 돼. 이게. 이 수분이 되나. 아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세 바퀴. 한. 185. 15. 해가지고. 무슨. 한 사람은. 이거. 180. 네. 180. 아. 세 바퀴. 그니까. T 제곱. 플러스 3 T. 마이너스. 182. T. 플러스 15. 아. T. 마이너스 10. 15. 12. 가. 네. 이게 플러스. 이게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그지. T는 12초. 다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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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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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합이 나가라. 전체 둘레라. 두 바퀴, 세 바퀴니까. fly. 180. 180도. 180. 60. tortilla.